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배우 이정재가 미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손잡았다. 이정재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정재가 미국 3대 에이전시 중 하나인 CAA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정재는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배우뿐 아니라 프로듀서, 연출 등의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CAA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에이전시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을 비롯해 배우 브래드 피트, 톰 헹크스, 조지 클루니 등이 속해 있다. 이정재는 지난해 공개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 역을 맡아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인기를 얻었다.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았으며, 그는 오징어 게임을 시청해주고 응원해준 분들과 영광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언론에서 아시아 최초, 한국 최초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의미 있고 즐거운 한국 콘텐츠가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재는 CA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